더 레드 핫 칠리 페퍼즈는 1984년 8월 10일 EMI 아메리카 레코드와 애니그마 레코드를 통해 발매된 미국의 록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데뷔 스튜디오 음반이다. 이 음반은 갱 오브 포의 기타리스트 앤디 길이 프로듀싱한 것으로 기타의 잭 셔먼이 참여하는 유일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음반이다. 셔먼은 창단 멤버인 힐렐 슬로박의 대체 멤버로 밴드에 있었는데 그는 음반이 녹음되기 전에 창단 드러머인 잭 아이언스와 함께 밴드를 떠났다. 이 음반의 투어 후에 셔먼은 해고되었고 슬로박은 밴드에 다시 합류했다. 이 음반에는 창시자 앤서니 키디스의 보컬과 플리의 베이스 연주 클리프 마르티네스의 드럼 연주도 담겨있다. 겟 업 앤드 점프은 음반에서 유일하게 발매된 싱글이었지만 트루맨 돈트 킬 코요테스라는 곡의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졌다. 이 음반은 펑크 메탈 장르의 첫 발매로 인정받았으며 랩 록 혁명에 불을 붙인 작은 불꽃 이라는 꼬리표도 붙여졌다. 밴드는 음반의 음악적 방향을 놓고 프로듀서 앤디 길과 종종 갈등을 빚었다. 앤서니 키디스는 밴드 오리지널 1983 데모 테이프에 원초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소리에 실망했다. 키디스는 2004년 자서전 스카티슈 에서 어느 날 길의 수첩을 살짝 보았는데 폴리스 헬리콥터라는 노래 옆에 쉿 라고 썼어요. 저는 그가 그걸 똥이라고 치부했다고 철거다 했어요. 폴리스 헬리콥터는 우리 완관의 보석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운동적이고 찌르고 각지고 충격적이고 음력과 에너지의 공격력입니다. 아마도 그의 노트를 읽으면서 좋아요. 이제 우리는 적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거래를 우리 마음속에 봉인시켰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와 특히 폴리와 저를 상대로 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진짜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 음반은 빌보드 200에서 차트화하지 못하여 201위에 도달했다. 이 음반은 대학 방송과 mtv 로테이션을 받았고 밴드의 팬층을 형성했다. 앤서니 키디스가 자서전 스카티슈 에서 발표한 스핀 잡지 1호가 주는 등 음반에 게재된 리뷰는 엇갈렸다. 올뮤직의 스티븐 토마스 어라인은 나중에 그들의 첫 번째 노력이 응집력 있는 음반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 썼다. 2007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약 30만 장이 팔렸다. 키디스와 플린은 수년 동안 힐렐 슬로박과 잭 아이언스가 등장하는 오리지널 라인업으로 녹음된 대부분의 곡의 데모 버전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밴드는 여러 책에서 잭 셔머니 밴드에 기여한 것, 특히 펑크 음악과 음악이론에 대한 그의 지식이 슬로박과 함께 존재하지 않았던 밴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의 예명인 로즈 노월트로 더 잘 알려진 그웬 디키는 마미, 웨어스 대디에서 백보컬을 제공한다. 디키는 1970년대 그룹 로즈 로이스의 가수였다. 이 노래의 라이브 공연에서는 그녀의 대사가 플리에 의해 공연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